2, 3,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. 박수로써 우리 그래도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식사는 하고 오셨었네요. 자 이렇게 직접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떡변을 쳐주셔서 떡이 아마 더 맛있고 더 쫄깃쫄깃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 그래요. 앵콜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천재일주인자치연님의 앵콜콜 하나 더 가겠습니다. 거짓말 가 들어가겠습니다. 거짓말 가 들어가겠습니다. 거짓말 가자마자치연님의 앵콜콜 Directed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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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